미국의 기밀문건 유출 사태는 공군사병의 일시분노, 과시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3월 미 소매 판매가 1%나 급락해 또 하나의 경기 침체 신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남편이 많이 버는 가정들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맞벌이 가정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일부 진전을 보였고 취업 이민 3순위에서는 컷오프데이트가 설정돼 후퇴했습니다. 항공기 안에서 성추행, 폭행 등 난동을 부려 형사처벌받는 승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한국 도청을 포함한 기밀문건 유출로 큰 파문을 일으킨 사태는 21살의 공군사병이 게임 채팅방에서 일시 분노하고 자신의 기밀문건 접근을 보여주려 한 과시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군 방위군 상병에 해당하는 사병이 정보부대 근무자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극비 문건들에 접근하고 프린트해서 유출시킬 수 있는 미국의 정보관리 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70년된 동맹 한국 핵심부를 도청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민감한 정보들을 수백 건이나 유출시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은 범행 동기나 수법, 체포되는 과정 등을 보면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메사스웨스 케이프코드 군기지에 있는 백의 정보부대에서 근무해온 공군 국가방위군 포스트크레스로 상병에 해당하는 21살짜리 젊은 사병입니다. 잭 테세이라가 적어도 6개월에 걸쳐 기밀문건 350건이나 유출한 이번 사태는 21살의 젊은 사병이 게임 채팅방에서 비아냥대는 10대에게 화를 내고 기밀문건의 접근에 다루고 있다는 자신의 권한을 보여주려한 과시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FBI에 체포된 다음 날인 14일 잭 테세이라는 보선 연방법정에 처음 소환돼 기밀문건들을 불법으로 제거하고 소지하며 유포시킨 혐의로 공식 기소됐습니다. 테세이라가 간첩법에 적용되면 건당 최고 10여능에 처해져 350건 유출로 사실상 정신형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가장 먼저 포도한 뉴욕타임스와 문제의 게임 채팅방인 자객 흔들기 멤버들을 인터뷰한 워싱턴포스 등에 따르면 잭 테세이라는 10대와 20대인 20-30명의 회원들과 총기의 호, 전쟁 게임 등을 즐겨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사건들을 포스터하기 시작했고 한 10대 멤버가 오지로 불리는 이 비공식 방장에게 진짜 전쟁을 나누냐고 다소 비아냥대는 투로 질문을 던지자 발끈했던 것으로 멤버들은 증언했습니다. 그때부터 잭 테세이라는 기밀문건들을 직접 사진까지 찍어 수백건씩 업로드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350건은 유출한 것으로 멤버들은 밝혔습니다. 잭 테세이라가 비아냥되는 듯한 10대 회원에게 일시 분노해 자신이 접근하고 있던 기밀문건들을 정보부도에서 프린트해서 집에 가져와 사진으로 찍어 수백쪽을 게임 채팅방에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미루어 젊은 서병의 일시적인 분노와 자신이 기밀문건을 다루는 비범한 인물임을 보여주려는 과시욕에서 엄청난 기밀문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사회, 미국 지도력의 반감을 느끼고 민감한 기밀정보들을 폭로했던 10여 년 전에 에드워드 스노우든이나 첼시아 매닝과 같은 내부 고발자가 아니며 유출 동기나 상황이 전혀 다른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군 방위군 사병이 정보부대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무제한으로 CIA의 내부정보 등 기밀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프린트해서 집에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있는 미국의 정보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1%나 급락해 또 하나의 경기침체 신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소비자들이 고물가, 고금리에 세금 환급도 줄어들면서 자동차와 가구류, 전자제품의 구입을 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혜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가 새해 1월 열풍을 보였다가 갈수록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1%나 급락했다고 연방상무부가 14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올 1월 3%나 급등했다가 2월에는 마이너스 0.2%로 급반전됐고 3월에는 마이너스 1%로 더 떨어진 것이어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3월 소매 판매에서 주요소 판매가 유가 하락 때문에 5.5%나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어 주요소 판매의 급감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3월 소매 판매에서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영향을 받는 빅 아이템들의 판매가 모두 급감했습니다. 전자와 가전 판매는 2.1%나 떨어졌고 자동차 판매는 1.6% 줄어들었습니다. 가구류 판매도 1.7% 감소했으며 의류 판매 또한 1.7% 하락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판매는 1.9% 대폭 늘어났고 식당과 술집의 판매도 0.1% 늘었습니다. 미국민들은 살 때 돈을 빌려야 하고 올라간 이자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빅 아이템 상품들을 구입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또 세금 보고를 하고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택스 리펀드 세금 환급액이 올해에는 2,900달러 대로 전년보다 10%나 줄어들어 지갑을 덜 열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2월과 3월 연속으로 감소해 또 하나의 경기 냉각, 침체의 신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70%나 차지하는 미국민 소비 제출 가운데 스토어, 식당과 술집,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집계하는 통계가 소매 판매이고 서비스 판매를 합하면 전체 소비 제출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에 나올 전체 미국민 소비 제출을 지켜보아야 하지만 서비스 판매 이외에 상품 판매가 극감하고 있는 것도 경기 냉각의 조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이미 올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마일드한 리세션, 즉 가벼운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마일드한 리세션은 GDP,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1% 안팎을 기록할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 한 해 미국 경제의 GDP 경제 성장률이 0.4%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방은행이 추적하고 있는 올 1분기의 GDP 성장률은 2.2%이므로 올 하반기에 마이너스로 급락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50년간 남편이 많이 버는 가정이 85%에서 55%로 대폭 감소한 반면 거의 같은 맞벌이하는 가정이 11%에서 29%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편이 주 수입을 올리는 가정에선 히스패닉이 62%로 가장 높고 아시아계 56%, 백인 54%인 반면 흑인 가정은 4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적지 않은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올 1월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 가정도 50년 동안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전형적으로 한 가정에선 남편이 아내보다 돈을 더 벌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대폭 감소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맞벌이하고 있다는 가정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남편이 홀로 벌거나 주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답한 가정은 전체에서 55%로 집계됐습니다. 남편이 더 벌고 있다는 미국 가정의 비율은 50년 전인 1972년에는 무려 85%였는데 2022년 현재는 55%로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거의 같은 수준에서 맞벌이하고 있다는 미국 가정은 전체에서 2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등한 맞벌이 가정의 비율은 50년 전인 1972년에는 11%에 불과했는데 여성들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면서 맞벌이 가정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비해 아내가 더 많이 벌고 있다는 미국 가정은 1972년 5%에서 2022년에는 16%로 늘어났으나 여전히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편이 돈을 더 벌고 있다는 미국 가정의 비율은 인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히스패닉 가정의 경우 남편이 더 벌고 있다는 비율이 62%로 전국 평균 55%를 훨씬 웃돌면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한인을 포함하는 아시아계로 남편이 더 벌고 있다는 가정의 비율이 56%를 기록했습니다. 백인 가정에서는 남편이 홀로 벌고 있거나 주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비율이 5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흑인 가정에서 남편이 더 많이 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0%로 가장 낮았습니다. 동등한 맞벌이 가정의 비율은 흑인 가정이 36%로 가장 높고 아시아계 30%, 백인 29%, 히스패닉은 26%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민들은 77%나 부모들이 같이 자녀 양육과 보육을 맞는 게 바람직하다고 응답해 현대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 3순위 숙련직에도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며 영주권 취득의 길이 거의 막힌 것으로 나왔습니다. 수개월간 제자리해왔던 가족 이민에선 일부 진전을 보였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이민의 적체와 기다림 고통이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취업 이민 3순위로 번졌습니다. 5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이제 취업 이민 3순위 숙련직에도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돼 거의 모든 순위에서 오픈 상태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5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 이민에서 오랫동안 오픈 상태를 유지해온 3순위 숙련직에도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들이 부과돼 대폭 후퇴하게 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취업 이민 3순위 학사 학위 이상과 숙련직에는 최종 승인일에서 2022년 6월 1일이라는 새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돼 근 1년이나 후퇴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취업 3순위 숙련직에서는 접수 가능일에도 2023년 5월 1일이라는 새 컷오프 데이트가 부과돼 곧 영주권 취득의 길이 거의 막히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은 2020년 1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0년 2월 1일로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제자리했습니다. 또한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 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에 설정된 컷오프 데이트가 2022년 2월 15일로 부과돼 4개월 반이나 더 후퇴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전달 3년 반씩이나 대폭 후퇴했던 취업 이민 4순위인 특별 이민과 비성직자 종교 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일로 접수 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전달과 같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이민 1순위와 5순위 투자 이민만 승인일과 접수일이 계속 오픈돼 있습니다. 5월 영주권 문호에선 가족 이민에서 모처럼 일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 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12월 15일로 보름 진전됐고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로 가장 많은 5개월이나 개선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E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0년 9월 8일에서 동결된 반면 접수 가능일은 가족 이민에서 유일하게 계속 오픈돼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2월 8일로 보름 개선됐고 접수일은 2010년 2월 8일로 3개월 나아갔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사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8일로 보름 진전됐고 접수일은 2008년 2월 1일로 한 달 보름 개선됐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항공기 안에서 성추행, 폭행, 절도를 비롯해 불법과 무법, 무례한 행동을 한 혐의로 형사처벌받는 승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무례한 승객 수천 명을 조사한 후 그중 250명을 FBI에 넘겨 형사처벌받게 강력 조치하고 있습니다. 항공여행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가 형사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최근 들어 항공기 안에서 부적절하거나 무법, 불법, 무례한 행동을 한 승객들을 조사해 그중 정도가 심한 17명을 FBI 연방수사국에 형사처벌토록 요구하며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이로써 연방항공청은 FBI와 무례승객 신속 형사처벌 프로그램을 도입한 2021년 이래 250명을 형사기소했습니다. 올해 연방항공청이 무례승객 케이스로 조사해 FBI에 형사처벌토록 넘긴 17명 중에서는 젊은 여성을 부적절하게 터치한 성추행 혐의도 있고 여성 승객이나 승무원을 때린 폭행, 좌석의 안길을 거부한 위험한 행동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해인 2021년에는 연방항공청이 무례승객 1113명을 조사해 그중 37명을 FBI에 넘겨 형사처벌시켰습니다. 2022년에는 연방항공청이 831명을 조사해 조사 대상은 크게 줄었지만 이첩 대상은 대폭 늘어난 80명을 FBI에 넘겼습니다. FBI는 넘겨받은 무례승객 케이스들 가운데 성추행, 폭행, 절도 등에 대해선 형사기소에 처벌받도록 신속 조치했습니다. 한 승객은 항공기 안에서 젊은 여성을 부적절하게 터치한 성추행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한 여성 승객은 버폴로에서 시카고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2명을 때린 폭행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습니다. 한 남성은 승무원을 때린 폭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연방항공청과 FBI는 항공기 안에서의 무법, 불법 행동은 물론 승무원 지시에 따르지 않아 다른 승객들을 위태롭게 하는 무례한 행동까지 결코 관용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항공기 안에서의 무법, 불법, 무례한 행동은 주로 술에 취했거나 일시적인 흥분과 분노를 참지 못해 벌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의회에서는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 행동으로 벌금 이상의 유죄평결을 받는 경우 항공기 탑승을 금지시키는 법안도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